공부하는 담을 쌓은 드러머 게이브와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모범생들 그녀는 미래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넷은 보이지 않았죠. 피임은 했지만 불안함을 안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형 같은 이분이 흐르고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이 펼쳐집니다.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넷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넷 하지만 흥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며칠 후 결심을 굳힙니다. 이렇게 넷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카라와 함께 LA로 향하는 취준생 넷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텍사스로 향하는 듯 상황설명 아닌 핑계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화살은 게이브에게로 향하죠. 부모님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가시방석 같은 게이브 돌연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부모님의 방해로 프로포즈는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부품 꿈을 안고 LA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자격은 부족했지만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텍사스에선 본격 임신부의 삶이 시작되고 엄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카라와 달리 아직 면접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한다는 마음으로 어디론가 향하죠. 어리버리한 게 안타까웠는지 한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되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거란 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죠. CEO를 만나 자신을 어필하는 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카라의 소식을 듣게 되고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LA에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꿀팁을 전수받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말리기 시작하죠. 말은 꼬이기 시작했고 공감대도 얻지 못해 최악으로 치닫던 그때 제이크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합니다. 자연스레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기쁨과 별개로 육아전쟁이 시작되고 너무 예쁜 로지 하지만 효녀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자연스레 남의 삶을 동경하는 날이 늘어가죠. 나, you okay? yep. just the hormones that this, this is normal but you, you mourn a little bit you're never not going to be one again you are letting go of your old self but dad and I are there for you no matter what everything okay? haircut I felt disgusting that looks great I look like a mom 하지만 전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게이브는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지켰고 half a cake for half a birthday what's coming 가족의 힘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합니다. 한편 LA에선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I need coffee right away she's always upset about the goat legs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꺼내들고 보스의 방으로 향합니다. I didn't ask for ideas I asked for coffee I didn't ask for ideas I asked for coffee I think it would be so difficult maybe I should just leave and become a barista I don't know I got a job another job small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baby producer you should do it 그의 꿈을 응원하며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도 핑크빛 기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넷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죠. I can't I don't I can't risk this just for row I'm sorry I can't enjoy this space you know yeah go start dating okay 게이브를 저 멀리 밀쳐냅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가 찾아오죠. 게이브와 달리 제이크와는 모든게 완벽했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친 미란다였습니다. 넷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불편함을 숨길 순 없었죠.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카라에게도 애인이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아이템이 완성됩니다. 응원에 힘입어 루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게이브의 도움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넷 원래 꿈이었던 LA로 향합니다. 운명인걸까 제이크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던 어느 날 보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모든걸 함께 했던 친구는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자신만의 색깔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들을 섞어놓은 것만 같았죠. 남친에게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고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더 힘들었으니까요. 한편 휴가를 포기하고 돌아온 데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낸 의지할 곳은 부모님밖에 없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작품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죠. 저는 사실은 early wedding gift 제가 드럼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너는 noise canceling 오, 오케이. 저는 이걸 가져올게요. 나중에 봅시다. 너의 comic night owl은 top comics to watch me pop sugar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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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던 경험은 그녀만의 색깔이 되어 호평이 쏟아집니다. 게이브는 유부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죠. 누군가에겐 지나간 추억,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생긴 그날의 사건. 서로의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객들의 환호 속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많이 돌아왔지만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또 다른 용기를 내보기로 하죠. 두 가지 인생이 시작된 화장실로 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넨에게 응원을 건넵니다. 너는 Всё ok? 넌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